게 아니라서 내가 보면서 할 수 있어 어? 이런 거 안 떴었는데? 오 떴다 이번에 영상이 뜨네 야야 부딪치겠다 고졸도 올리고 아 너무 느려 덩치답게 너무 느려 어어 어어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잘해야 돼 아 콧물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어어 가자! 어어 뭐야 저 갑자기 넘어지지 않겠지? 아 난 간다 하나 둘 셋 컷! 으어어 아 저거 아깝다 총 있는데 저기 안돼에에에에에 힐 안돼 피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웣 이야와와아아아아와아아아 빠악 어으여워 저리로 가자 육지로 육지로 어 바다로 떨어지면 안돼 그럼 수영, 수영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옷도, 옷도 물에 젖어, 안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빠졌어 옷 젖었다, 아아 바닷물이라 찝찝한데 이거 끝인가? 알리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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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패드로 하고 있어요 마약 제조실 다음 미션이 어... 트레버 미션이 있네요 연방수사국 이걸로 갑시다 렉 걸린다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그럼 풀릴 거예요 아이고 이번 미션은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방금 미션은 이제 총을 뿌리는 거였는데 못 뿌렸지 그래서 뭐 수상 장비를 위해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옷 좀 갈아입히면 안 돼요? 아, 나도 아, 맞다 옷 갈아입혔죠 이거 옷집이 잠깐만 옷집이 여기 근처에 할인매장 이런 데는 좀 싸구려를 파는데 잠시만 옷집 한번 들렸다가 갈게요 그럼 여기가 촌동네라가지고 집이시면 공유기 닿으세요 공유기 공유기 닿으면 와이파이 빵빵이잖아 데이터 걱정 안하고 데이터 걱정 안하고 음? 난 안 끊기던데 공유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오케이 못 가게 그래 안 됐구나 아 여기 별론데 옷이 나 여기 별로야 이게 뭐야 오오 좋아 정장 어 내가 플스 했을 때 정장을 이거 입었어 이거에다가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어 이거 이거에다가 머리 스타일이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머리를 좀 손보러 가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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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머리 스타일 바꿀 수 있지 당연히 흠 흠 흠 흠 흠 어우 콧물이 너무 나온다 아니 머리가 이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 탈모라 트레버가 탈모라 어쩔 수가 없어 머리 벗겨진 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더 나은 걸 찾아봐야지 탈모 중에서도 이제 가장 나은 머리를 찾아서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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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러 가자 이게 아마 스토리를 얼마나 깼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이제 스타리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처음에 머리 스타일이 한 두개인가 세개인가 그것밖에 없었거든 다 왔다 응? 끊어야지 어디보자 머리 스타일 뭐가 생기는지 어 뭐야 똑같잖아 뭐야 똑같네 아니 왜 안생겼지 여기 총구석이라 그런가 도시로 갔을때 한 번 더 봅시다 문신 한 번 하자 문신 문신 문신하러 오우 아 문신을 그냥 해놓는거야 이게 옷을 입혀놔도 미션 때문에 벗는 경우가 있어 애들이 어우 어우 등 열린 지퍼 일단 트레버니까 등 뒤에 지퍼 하나 달아주고 앞에는 어휴 새끼돼지 왼팔에 뭐야 뭐야 이미 문신을 했네 저승사장 오우 불타는 해골 부서진 해골 다리 사신 뱀의 골 전갈 사랑가중 다해다 와아이C 무자비하다 가자 좀 끊기는 것 같다 좀 끊기죠 이러면 안 끊겨 한 번 새로고침하고 흠 어 여기 거기 마약제조소잖아 여기 왜 왔지 위에 있나보다 여긴가 여긴가 뭐야 마이클이네 어 오우 나이스 플레이스 이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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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GTA PC 버전 컨트롤이 힘들다던데 사실인가요 어 아닌데 나는 쉬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PC가 뭐 총을 쏘거나 할때도 더 편하지 확확 돌아가서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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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소리 작지 않니? 그치? 나 작은 것 같은데 됐다 좀 커졌지 난 행복하게 퇴근했었고 저의 수위밍풀에서 저의 사이코틱의 최애 친구가 이곳에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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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보컬이? 우리 좌석이 우리 좌석이 그래도 정장이 편했다고 애가 좀 사네 인물이 사네 좀 감사드리지 요거는 그 안정한 근데 그 낫의 침샘 내가 그 낫의 침샘 그 낫의 침샘 그 낫의 침샘 그리고 그 낫의 침샘 그니까 이른바 반갑습니다 내 삶의 침샘 네 네 네 뭐 우리 가정 이낙버지 대회는 여기 플라디스 클래스 이제 기억나는 의사님 이 점수는 멀리 이 산 ep 안녕 안녕 바이바이 이번엔 마이클이네 가자 싸운 척이 아니라 싸운거야 자주 싸우잖아 근데 이게 GTA가 진짜 실제 갱들이래요 대화하는게 프랭클린 애들 있잖아 흑인 애들 진짜 갱이야 진짜 갱에 대화를 넣은거래 실제 갱들에 네 갱들이 성우에요 그리고 시제 인물이랑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 클린클린 마이클 트레버 똑같이 생겼어 갱이 괜히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직 네 마니아크 사이코 프렌드 인데스트리 리더 캐테고리세션 오우 키로수가 꽤 됐는데 아직 트레버가 마이클 찾아가기 전인가요? 어 그거는 초반 아닌가요? 초..초반 지금 제 옆에 트레버가 타고있네요 그렇다는건 중반은 왔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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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도 돼요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지금 스토리머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저 5화 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구독해 주시면 저야 좋죠 근데 요즘 구독자가 늘고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왔다 내가 알기론 이 미션이 뭐지? 귀찮은가? 이거 초등학생때 많이 했던 장난이잖아 초등학생때 조회시간때 운동장에 딱 조회할때 조회시간때 조회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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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하는건데 아 은행을 털기 위해서 이제 사전전사를 시선을 은행 터는거네 은행 시선을 은행 시선을 아이고 물이 압답다 네 생방입니다 생방만 할거에요 저 이제 녹방은 어쩌다 한 번씩 틀었는데 경보기를 쏘라네 잠시만 스나가 경보기가 어떤거지 위쪽에 있다구나 이건가 50초 안에 50초 안에 4단계 백업팀 스테이션이 가능 4차 차량을 60초에 스탠바이 30빅터로 30빅터로 쏘지 진짜 진짜 정말 정렬 40초 폴리도 코 30 아닮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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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줬 트레버 정렬 정렬 가자 아 아 안겨 맞다 선글라스 켰지 트레버 야 이런 이런 디테일까지 이게 트레버가 지금 보는 시점이에요 맞아 안경 썼었어 왜 이렇게 뻘건가 했네 어디야 안보여 그냥 1인칭 안할게요 야 너 마약한 줄 알았네 왓쨰 왓쨰 다 비켜 앞바퀴 들어달라고 왓쨰 씟 이렇게 막 확 들리지가 않네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아 처음부터 잖아 와 그걸 야 그걸 낭떠러지로 떨어지네 와 야씨 일부러 하라해도 못하겠네 이번에는 한번도 부딪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부딪칠거야 절대 네벌 운전의 끝판왕을 보여줄게 봤냐? 멋있었다 좀 오 잠깐만 어이구 여기 어디지 잠시만요 어이구 여기 어디야 어디 어이구 따라왔다 안되겠다 밟아야겠다 마이크를 이겨야돼 가자 가자 아 여기서 여기서 내가 아까 선광탄을 맞아서